나은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고 포식 꼬마뱀 놀이 기사 오바각이다. 오바각이다. 이게 당신의 꼬리입니다. 뭐야 꼬리 왜 있어요. 어? 킹구리. 총이 개꿀 이. 개꿀. 유물을 라인업 지기네. 근데 왜 약하지. 개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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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룬은 P포션 BPAP포션 호식이 맞겠지 룬피자발 룬 P포션 룬피 룬피 아 음 음 음 음 빡치기 우와우 유물 라인업 실화냐 또? 멀침ally 음 음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빨리 저거 강화해야 몸풀기 힘 배율 카드가 없는데 카드가 없다 아 쉽지 않은데 이거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안 돼 곰 빨리 고식 강화 좀 아우 강화할거 왜케 많냐 몸이 막히네 전투장비 있으면 좀 날듯 뭐 뭐 뭐 뭐 뭐 뭐 와 유물 진짜 미쳤네 아니 뭐 뽑아왔나 어디서 유물은 미쳤는데 왜 계약하죠 유물을 원하는거 골라서 갖고 온 수준인데 아 향컨할걸 한계 돌파 아잇 유물 나중에 주는 유물은 좀 근데 앞에거 잘 나와서 저정도야 뭐 어 속박은 좀 자식 아무도 날 속박 할 수 없어 와 개구리 개구리랑 학이랑 진짜 쓸 때마다 간판만 나옴 1 갱 갱 갱 갱싹임 왜오오오오 피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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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와 독할은 필요없지않나 아니 이씨드 유물 개미 썼네 어이가 없네 아이 노갈도 복사 네 노갈보다 좋은거 뭐 얼마나 있겠어 또 포식지울라고? 차라리 포식지울라고? 차라리 포식지워 쉽지않음 폼타 흘네 흘 전투장비 안주나 전장으로 헐 퍼퍼특 15된 방음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버젓 파열 근데 조개화석임 조개화석임 버퍼트 길이 됐나 버퍼트 길이 됐나 버파트 길이 됐나 버퍼트 길이 될 것 같네요 버퍼를 ㅎ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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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어둠의 포옹 왜 이렇게 천천히 나와. 아 생수기 받을까봐.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이건 아니야. 보라야. 바로 더 올라가는 거 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포션 벽. 포션 벨트. 철대적인 힘. 약점 분석. 약분 괜히 넣었나? 네. 네, 뭐 계속 첫 턴 그냥 넘기네. 네, 뭐 계속 첫 턴 그냥 넘기네. 쌍 столько coupon 비 extraterrestre Tangents. indi attent于 게시구 보고 없음. 상특. 깨시고 보고 없음. 쌍특 깨시고 보고 없음 고통파열? 오히려 좋은데? 11 곱하기 6들 그 체력을 채우면 그거 아니야 세력이 깎이는게 왜 고민이죠? 다시 채우면 되지 않나요? 뭐 아악 분명히 징크네 뭐 알고리즘있다 명법 써주네 진화는 어차피 쓸 일 없을 것 같은데 진화는 어차피 쓸 일 없을 것 같은데 진화는 어차피 배중 난기 뭐? 심정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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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나와 아이씨 고통 고통말 거 없나봐 심정무 뭐..검 고통복지하자 리얼 킥킥 미나리 음 흠 야 이 파열누아 맨 밑에서 뭐하냐 진짜 으음 노넛 당신은 노넛을 먹었습니다 달팽이 특 버저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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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인신공격 들어가네 버저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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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별팽이 특 이걸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바로 채팅치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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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드 진짜 이상하네 아랫도리에 감각이 전혀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거요 어 안심하세요 여긴 병원입니다 뭐야 무감각 왜 안나와 빵생 응 버퍼야 어쩔건데 어쩔수 없겠지 머릿속은 놈이 하얄 어디가냐 맨 밑에 있네 또 맨 보통 버리면 돼 어쩔건데 뭐야 뭐야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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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통 들고가자 상처는 지워도돼 고통 더 큰 고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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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풀피해 어접 갑자기 지 혼자 고통 받더니 그 대가로 힘 얻어서 때리는 이상한 아클 요정은 애완동물입니다 거기서